감사합니다. 제3회 한국대중가역발전협회 대상 시상시 이번에는 우리 중장년층들 마음속에 영원한 음악 7080 가수들에 대한 7080상입니다. 시상이나 한국음반산업협회 김경남 회장께서 수고해 주시고요. 부상으로 예촌 김경진 선생께서 강진 탐진 청자를 전달하시겠습니다. 두 번 무대에 조언을 하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3회 한국대중가역발전협회 대상 시상시 7080상 수상자는 홍민님 축하합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여러분 박수고 하십시오. 자, 오늘 변형없는 모습이네요. 저는 언제들어도 구수한 우체계 사랑받는 우리들의 가수 7080의 우상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고는 드래프 박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도 됩니다. 대중위터가 무대를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대중가역발전에 기여한 분들을 위한 축제무대 제3회 한국대중가역발전협회 시상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인기스타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위는 박경춘 회장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제3회 한국대중가역발전협회 대상 시상식 인기스타상 3분이네요. 서우명민, 문희연준님, 박구윤님 축하합니다. 3분. 부디로 오십시오. 네, 강도회 선수자입니다. 우리 멤버들은 오십시오. 다음은 문희연준님. 네, 전통사유의 맥을 이용하는 목숨이죠. 잡지마, 부니소우를 통해서 스타로 자리매김하ło겠습니다. 박구윤님, 부니소윤가역에게 앞으로 박구윤님 배고리 부친할 겁니다. 부니골을 통해서 인기를 다듬고 있죠. 최근의 주압소도 성사걸령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축하드리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네. 잘 계십시오. 그리고 부탁합니다. 두 바퀴소도 성산관령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탁합니다